서울에 살던 애야 초등이야 잼민이었어 근데 갑자기 고려시대로 가 이 눈빛을 뜻하는 게 뭐야? 난 신검을 찾아야 돼 왜? 신검을 찾아서 현대로 돌아가서 지구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려시대로 같이 넘어온 외계인 죄수들도 똑같이 신검을 찾아다니는 거지 현재로 돌아가서 지구를 지키려는 이한이랑 현재로 돌아가서 지구를 먹어보려는 외계인 죄수들하고 고려시대 배경에서 싸웠다는 거야 배경만 현대에서 고려를 잠깐 갔다 온 거라고